6시 30분 아무리 핸드 립싱이지만 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5시 30분 피아노 지면서 제가 무검하게 노래 부를 건데요 극대 입을 약간 아시죠? 겨울 하면 오버핏의 가디건을 입어줘야 그 느낌에서 손 살짝 이렇게 해줘요 뭔지 알죠? 그리고 이거 살짝 내려와요 이게 뭔 느낌이래요? 강아지들이 더 논쟁이네 그런 게 있다고 여리여리해 보이고 되게 사연있어 딱 불러주실래요 우와 손하얘진 거 보여요? 모래놨는데? 이거 막 찍어야 돼 뷰무 켜야 돼 뷰무 켜야 돼 다 카메라 앞에 한 번씩 더 해 하얘진 거 맞죠? 친구, 뷰무 켜야 돼 충격 세화 하얀 짜리 이렇게 이렇게 집사업 이게 이상한 웃지말고 진짜 모르겠다 이상한 웃지말고 아 진짜 그 느낌 아니야 지금 어이 발라디나 이런 느낌으로 해야지 근데 깡대 볼 때가 이쁜 것 같아요 근데 눈이 안 떠지지 제대로 어떡해 잠금 하세요 난 입치기 어려운 것 같아 옛날엔 다 불렀으니까 입이 너무 크게 돼가지고 원래 담백하게 이렇게 해야되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불러버려서 목이 셔요 ㅋㅋㅋㅋㅋ 사회성 있는 애로 골라서 해야 되세요 분명 꼼치는 튀어갈 거예요 구석으로 되게 낯설면 숨거든요 근데 사무실에 왔을 때는 그냥 엄청 돌아가네요 찾으려고 자기구역 찾으려고 자기구역 뭐야 여기 안에 있어? 네 여기 있죠? 너무 너무 우와 놀랬어 나는 여기서 2인권 자켓을 보니까 난 그 다음 옷에서 이거 잡혀져 보지죠? 와 알생겼어 그 옆에 계신 이쁘신 분 보았나봐요. 어, 나 안 뿌리고 뽑아왔는데? 안 뿌리고 뽑았는데. 뭘 봐. 이거, 이거. 괜찮아 보인다.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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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액션 고맨 안 받습니다. 지금 화면 레디, 둘, 셋, 액션! 네, 올 시즌으로 촬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님과 하는 촬영은 에, 진짜요? 이렇게 끝나요. B 때도 그랬어요. 에, 진짜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저의 신곡, 네. 겨울 그 다음 간식을 가져가시는 소리물. 맛있어. 저의 신곡, 겨울 그 다음 몸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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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주시고요. 여러분, 봄이 지나기 전에 빨리빨리 들어야 합니다. 제 곡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혼자서 들으시면서 네,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늘 힘내시고 화이팅하십시오. 건강하세요. 화이팅! 우리의 손님의 마음이 사랑하십시오! 할렐루! 방법 uel